오늘 오시려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인사말씀 한 번 더 길게 해보라 청년 듣겠습니다 당신께만 그 이야기 너무나 고와 내 맘속에 다 주었지 넌 훈날 그 말을 읽고서 내 곁을 멀리할 때면 누가 만들게 당신의 맘 그만 그만 들려주려고 사랑이란 마음속에 영원한 꽃이라지만 바람별에 돋없이 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넌 훈날 그 말을 읽고서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아무도 몰래 당신의 맘 그만 그만 들려주려고 그 말 그만 들려주려고 그말 그말 들려주려고 아멘